안녕하세요. 짜잔! 6시 내다육이에요. 네, 읽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면서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분갈이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 나서 언제 물 주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또 초보 다육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설명해 드리면서 다육이도 또 구경시켜 드릴게요. 다육이들 너무너무 싱글싱글 예뻐지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이제 노숙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날씨가 햇살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만 마음 언제까지 이렇게 또 추위가 있나 조금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 분갈이 했던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딱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분갈이 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다육이가 있어서 제가 딱 봤더니 아주 딱이네요. 물주기 설명해 드리기가 아주 딱이었어요. 미스진입니다. 미스진. 제가 이렇게 귀여운 콩분에다가 몇 개를 제가 한꺼번에 분갈이 한 게 있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미스진인데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천물, 물주기 관리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맨 밑에 지금 하엽이 조금씩 진 거 보이시죠? 네, 하엽이 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확실하게 하엽이 진 거라는 걸 왜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하엽이 있는 상태로 절대 분갈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뿌리도 정리하지만 하엽도 웬만한 하엽들은 다 깨끗하게 떼어주고 나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분갈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하엽이 진 거는 네, 맞습니다. 분갈이 후에 생긴 게 확실하다는 뜻이겠죠. 이 다육이가 화분 안에서 이제 뿌리가 서서히 내리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하엽을 지기 시작합니다. 하엽이 졌다는 거는 새로운 입장이 도단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이제 환엽이나 그런 식물들은 분갈이 하고 나서 물 두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다른 식물들과는 다르게 분갈이 하면서 뿌리를 굉장히 많이 잘라내는 식물이에요. 또 잘라내야 새로운 뿌리가 또 금방 나올 수가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많이 잘라냅니다. 근데 잘라낸 자리가 아무리 뿌리가 얇더라도 상처가 남아 있잖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물을 바로 주시면 뿌리가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분갈이 하고 나서 새로운 뿌리가 올라오고 또 잘려진 뿌리가 아물기 전까지는 물을 되도록이면 안 줘야 하는 다육이가 식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다육이라는 식물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안정기를 가지면서 하엽을 지는 게 너무너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안 좋아서 하엽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럴 때 하엽이 생기는 거는 꼭 하엽뿐만이 아니라 다육이 전체가 생기가 없고 말라지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생글생글한데 하엽이 지고 있다는 거는 아주 아주 좋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입장들이 올라오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보 우리 다육맘들께서 분갈이 해주고 나서 물을 언제쯤 줘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분갈이 했었던 다육이 맨 밑에 있는 입장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말라가면서 하엽이 지려고 할 때쯤에 물을 주시면 아주 좋고요. 첫 번째 물부터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 이 화분 전체가 오랫동안 물에 있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아주 살짝 그냥 물맛을 좀 볼 수 있게 물맛만 살짝 볼 수 있게 그래서 화분 안에 한 반절 정도만 흙이 좀 젖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 느낌으로만 천물 주시고 나서 요즘같이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할 때에는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는 아주 정상적으로 흠뻑흠뻑씩 물 주시는 거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궁금하셨던 거 좀 풀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육이는 늘 이렇게 좀 뿌리를 다 정리를 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안 하고도 엄청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키우기는 매우 어렵고요. 여러 가지 다육이 키울 때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다육이는 키우는 거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배양토를 쓰느냐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 어떤 품종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대품이냐 소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은 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농장에서 환경과 이렇게 아파트나 가정에서 키울 때 환경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좋은 나에게 맞는 내용으로 잘 적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고요. 내 환경에 맞게끔 잘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육이 농장은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맞는 말이 진짜 많지만 때로는 조금 가정에서 키울 때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우리 초보 다육맘들이 첨을 주기 하실 때 또 이렇게 다육이 물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풍경소리라는 다육인데요. 아주 뽀얗고 오늘따라 더 예쁩니다. 로치도 한번 보여드릴까? 로치도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크리스티 뷰티도 예쁩니다. 무지개 여신도 예쁩니다. 마가렛금도 예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